웨스티에 나온 고옥의 코드를 네, 안녕하세요. 어허스트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밥 잘 사주는 예쁜 누나 웨스티에 나온 고옥의 코드를 한번 살펴볼건데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 드라마를 개인적으로 좀 챙겨봤습니다. 요즘에는 자주 못 보고 있는데 굉장히 감성적이고 뭔가 되게 이쁜 그런 드라마더라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이 둘 남녀 주인공의 꽁냥꽁냥한 연애 스토리도 볼만 했지만 개인적으로는 한 여성이 대한민국 사회에서 직장생활, 사회생활을 하는데 얼마나 어떤 힘듦이 있겠구나 이런 것들을 조금 알 수 있었던 그런 드라마였습니다. 사실 저는 남자이기 때문에 100% 여자들의 그런 생활들을 이해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손예진씨가 회사에서 겪는 일이라든가 좀 진상 애인한테 당하는 일들 이런 것들을 보면서 저럴 수도 있겠구나 저런 힘듦이 있겠구나 그런 것들 좀 많이 느낄 수 있었던 그런 드라마였습니다. 어쨌든 굉장히 화면도 예쁘장한데 요 곡에 나오는 Something in the Rain 이라는 원곡은 레이첼 야마가타 라는 여자 가수의 곡입니다. 이 여가수는 요렇게 생겼고요. 구글에 찾아보시면 더 많은 이미지를 보실 수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곡 같은 거를 연습을 할 때 예를 들어 지금 이제는 이번 영상에서는 비오는 날 치면 좋은 코드를 알려드릴 텐데 이런 식으로 뭔가 컨셉에 맞는 코드나 멜로디를 혹은 드럼, 곡 전개 이런 것들을 짤 때 이런 식으로 좀 아티스트를 디깅하는 편이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만약에 비오는 날 찍기 좋은 아티스트를 레이첼 이라는 가수를 알게 됐다 하면은 이 가수의 전 디스코그래피가 되겠죠. 그런 것들을 들어보고 그 다음에 이와 관련한 또 여러 아티스트들을 들어보면서 내가 나중에 이런 비오는 어떤 컨셉의 곡을 찍을 때 관련 아티스트들을 분석을 하면서 화성적으로, 사운드적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약간 그런 식으로 공부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공부하는 이유는 기존에 뭐 예를 들어 책이나 정보가 뭐 비오는 날 찍으면 좋은 코드 해가지고 쫙 정리된 게 있으면은 물론 굉장히 좋겠죠. 제가 못 찾은 걸 수도 있겠는데 그런 자료들이 상대적으로 좀 적어요. 그래가지고 이런 식으로 하나 알아두면 이런 식으로 하나 알게 되고 하면은 이제 이것과 관련된 또 여러 자료들을 잘 디깅해놓고 킵해놓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내가 이런 곡의 컨셉을 찍을 때 참고를 해서 곡에 또 적용을 하는 약간 그런 식으로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이번 경우도 정말로 약간 비오는 날 좀 우울하거나 차분해질 때 좀 더 폭넓게는 뭐 이렇게 카페 같은데 조용한 카페 같은데 이런데 어울릴 법한 코드웍이고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에서 좀 감성적인 그런 곡들을 많이 쓰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 만들 때도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 에딕티브 키스라는 건반을 쓸 거고요. 지금 이거는 굉장히 유용하게 잘 쓰고 있는 피아노입니다. 이 강좌를 찍을 때도 이걸 많이 쓰고 있고 그리고 실제로 곡을 만들 때도 피아노는 거의 다 이걸로 해결해 보고 있거든요. 여러분들도 이 링크를 남겨놓을 테니까 다운을 받아서 한번 테스트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일단은 제가 찍은 코드를 간단하게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보이싱은 일단은 전혀 하지 않았고요. 기본 3화음만 찍었습니다. 그래서 그 코드가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됩니다. 처음에 G 메이저 E 마이너 A 마이너 D 메이저 쳐보면은 G는 이제 G, B, D 가 되겠죠. 그 다음에 E 마이너 그 다음에 A 메이저 아! A 마이너 그 다음에 D 메이저 E 마이너 이런 식으로 가끔가다 제가 코드를 말하다 보면은 메이저, 마이너 이런 게 틀릴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제가 편집을 하다가 찾아내면 자막으로 달아드리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는 그냥 저의 미스라는 걸 알고 넘어가시면 될 겁니다. 뭐 만약에 지금 같은 경우에 A 마이너로 적어놨는데 말로써는 A 메이저 라고 할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말실수라는 걸 좀 인지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처음에 G 메이저 그 다음에 E 마이너 E 마이너인데 E 마이너 노트가 E1 근음 노트가 인버전 된거죠. 그래서 여기 노트로 보면은 지금 G, B, E로 되어 있잖아요. 요게 그래서 약간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A 마이너 그 다음에 D 메이저도 원래는 D, F, 샵, A 가 돼야 되거든요. 근데 요 D 노트를 올려서 요렇게 쳤습니다. 이게 원곡도 인버전이 이렇게 되어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냥 저 같은 경우는 요 코드를 찾은 다음에 요 G 메이저 중심으로 인버전 해서 만든 거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요 코드를 가지고 추가 보이싱은 본인이 해보시면 됩니다. 어쨌든 간에 기본 웍은 곡이 굉장히 차분하고 또 비오는 날에도 굉장히 잘 어울리는 그런 패턴입니다. 예 이 곡 같은 경우에는 여기 G 메이저 스케일을 썼죠. 그래서 처음에 G 메이저 그 다음에 E 마이너 그 다음에 A 마이너 그 다음에 D 메이저 이거 같은 경우도 제가 맨날 설명했던 게 4, 5, 6도를 기본으로 보잖아요. 그래서 4, 5, 6도 5도와 6도에다가 플러스 알파하는 건데 그 알파하는 개념이 1도와 2도를 넣었다. 뭐 이렇게 봐도 되고요. 그리고 댓글 중에 이걸 굳이 1 2 5 6도를 쓴 패턴이라고 설명하지 않고 4, 5, 6도에서 한 거는 그냥 이렇게 보기 편하게 하기 위함이냐 라는 댓글도 봤었는데 맞습니다. 그냥 이거를 1, 2, 5, 6도를 쓴 패턴으로 봐도 무방해요. 그래서 어떤 다른 느낌을 만들 때 스케일을 바꿔서 1 2 5 6도를 써도 상관이 없는데 굳이 4, 5, 6도를 중심으로 보는 프레임을 갖는 이유는 요 4, 5, 6도를 일반 기본으로 많이 써서 팝이나 가유에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제가 음악을 만들 때 갖고 있는 저만의 화성화 프레임?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어떤 걸 볼 때 어느 기준을 가지고 봐야 이것이 어떻게 됐고 어떻게 응용이 됐고 이걸 좀 볼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4, 5, 6도를 중심으로 어떻게 응용이 됐는지 코드를 보는데 지금 이 곡의 경우는 여기 G 스케일에 있는 여기 5도와 6도 그 다음에 1도와 2도를 쓴 거죠. 그래서 처음에 여기 찍고 그 다음에 여기 찍고 그 다음에 여기 찍고 여기 찍고 그러면 이 패턴이 만들어지는 거죠. 다시 한번 쳐보면 피아노에다가 뭔가 좀 더 풍성하게 만들고 싶을 때 패드라는 악기를 뒤로 깔면 이 피아노가 좀 더 풍성해지는 그런 그림을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가 패드를 간단하게 찍었는데 한번 보면 이런 소리입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피아노랑 섞게 되면 그래서 원곡 같은 경우도 그래서 원곡 같은 경우도 인트로 보면 뒤에 뭔가 배킹되는 소리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피아노에다 패드를 까는 거는 라이브 공연에서도 많이 쓰기도 합니다. 뭔가 초반에 곡 분위기를 뭔가 긴장감을 만들거나 혹은 더 차분하게 만들 때 이런 식으로 패드를 깔아서 피아노의 느낌을 좀 더 고조시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응용을 해서 써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패드 같은 경우는 코드는 똑같은데 아까 그 피아노보다 한 옥타브 올려서 그림을 맞춰놓은 거예요. 그러면은 좀 더 피아노보다 한 옥타브 위에서 감싸주기 때문에 좀 더 이렇게 채워지고 좀 업된 그런 느낌이 나죠. 자 한번 이것도 똑같은 옥타브로 만들면 이렇게 됩니다. 지금 제가 좀 잘 들리게 하려고 패드를 오바해서 소리 키워놨는데 어쨌든 이런 식으로 메인 피아노가 있으면 여기에다가 좀 더 고옥타브를 해가지고 깔면은 좀 더 채워지는 그림을 만들 수가 있죠. 근데 뭐 패드는 무조건 고옥타브로 하느냐 그건 아니고요. 때에 따라서 밑으로 깔기도 합니다. 저처럼 이렇게 노트를 똑같이 복붙하지 않고 아니면 주요 노트들만 뭐 1도와 5도라든지 이런 것만 해가지고 밑으로 깔기도 하니까 뭐 다양한 응용은 직접 만들어 보시면서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이런 식으로 피아노하고 패드를 가지고 곡을 만들 수 있다 라는 걸 한번 해봤고요. 요 드라마를 보다가 좀 느낌이 있는 그런 코드여 가지고 한번 준비를 해 봤습니다. 그래서 비오는 날 감성적인 어떤 무언가를 찍길 원하시는 분들에게 요 내용이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 저는 또 다음번에 더 좋은 내용을 갖고 찾아뵙겠습니다. 이상 마칠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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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